아 네, 퇴근하다가 오늘 가오동을 지나가는데 이쪽에 대성지구죠? 하늘채 리버뷰, 은호성 하늘채 리버뷰를 좀 찍어드릴게요. 음, 여기는 동구 가오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내년 아마 7, 8월에 완공이 될 텐데 이 앞에는 하늘채 2단지거든요. 그리고 저쪽 옆에 보시면은 하늘채 1단지가 있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하늘채 2단지가 앞에 있지만 바로 옆에는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예요. 네, 이렇게 하늘채 2단지 앞에 은호성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채 2단지 좌쪽에 보면은 1단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대성지구, 은호성 리버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늘채 코롱건설인데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리버뷰, 그 다음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지나가면은 홈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상권이 이제 있죠. 이왕 가오동에 온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홈플러스까지 한번 걸어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은호성 리버뷰가 한 100m? 100m만 걸어가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깝죠. 물론 이제 차도를 좀 건너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초등학교가 100m, 150m 걸어가면 있으니까 괜찮죠. 뭐 은호성 2단지가 더 좋긴 한데 뭐 그건 구축이 됐으니까 10년이 거의 10년이 됐죠. 10년이 넘었죠. 많이 올라갔어요.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7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은호성 초등학교 뒤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은호성 하늘체 2단지가 가깝게 붙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또 1단지가 있고 2단지의 상가 건물들이죠. 그리고 2단지에 이제 바로 건너편에 1단지가 있어요. 1단지도 예전에 이제 제가 가오동에 살 때 여기 다 한번 전세도 사려고 한번 알아봤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네요. 1단지.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저 앞에가 은호성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1단지 2단지 찍어 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대성 지구 리버뷰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2단지. 여기가 입구죠. 10년 다 됐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기 팀쿡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먹어봤는데 한번 맛집이니까 한번 들리시면 드셔보세요. 분위기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2단지. 은호성 2단지 앞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하늘체 2단지 앞에 1단지하고 같이 사이에 있으니까 은호성 1단지 앞에 이렇게 홈플러스가 있어요. 가오동 홈플러스. 한번 찍어 드릴게요. 밤에 와서 그런지 아주 화려하네요. 여기가 1단지죠. 이렇게 앞에 1단지. 그리고 이제 여기 상권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자주 이용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운영되나 한번 볼까요? 상가가. 상관자겠네. 이런 거. SK텔레콤. 여기 예전에 이용했던 곳인데. 그리고 이쪽 사거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은호성 4거리거든요. 은호성 4거리. 저기에 보면은 설빙이 있죠. 7번가 피자도 있고. 여기 설빙. 7번가 피자. 그 다음에 이제 가오동 한의원. 다 이용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이렇게 홈플러스가 있죠. 우리 소희가 자주 오는 홈플러스. 키즈카페도 자주 오고 물고기도 좀 많이 사고. 우리 또 쿠우쿠우 가서 먹기도 하고. 저번주에 먹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권을 한번 볼게요. 어떤가. 여기는 KT플라자. 제가 지금 핸드폰 이거 샀던, 구매했던 곳입니다. KT플라자. 파리바게트. 여기서도 먹었었죠. 다 들렸던 곳이네요. 보건이니까. 저쪽에 탕후루도 있고. 파스쿠찌도 있고. 그죠? 이쪽에는 베스킨라빈스도 있네요. 베스킨라빈스. 그 다음에 롯데리아. 오우 롯데리아. 여기서도 먹어봤어요. 약국.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는 올리브영. 그 다음에 안경. 탕후루가 또 있네. 여기 탕후루가 인기네요. 탕후루가 몇 개나 돼. 가오 플러스. 조리원이죠. 조리원. 산부인과. 산부인과. 조리원. 가오 플러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볼게요. 마라탕. 여기 마라탕 깔끔하다. 한번 와야 되겠는데요. 애기들도 있고 많네요. 마라촌향 마라탕. 어... 그죠? 마라탕 지금 깔끔해요. 깨끗하고. 핫도그. 핫도그즈린데요. 뭐다. 나. 잉어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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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도 있네. 아리띠유. 씨유. 그 다음에 헤어랑의 노래방 맞네요? PC방도 있고 헤어도 있고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있고. 편의점. 가마솥. 가베큐. 가베큐.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쭉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식점 거리를 좀 찍어드릴게요. 음식점 거리를 좀 찍어드릴게요. 주지스도 있네. 주지스. 애들. 주지스. 그 다음에 손만두. 1101. 1101. 이렇게. 이렇게. 저기. 야. 둘러. 둘러. 주지스. 드디어 신호등이 켜졌네요. 가오동은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주 먹어봤고 자주 왔던 곳이니까 좀 알고 있죠. 여기서 사방으로 돌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찍을 수는 없고. 이렇게. 상점을. 유VO 여단필 whisper. JP exam. 보시는 곳이 chamadowolf. 다크. 이쁘. 군중. 남자 냥이티 paidünstcier. 하 particles. 예전에도 한 분 이걸 찍었던 것 같은데. 예. 커피점. 그 다음에 ű 작가μα. 막창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커피점, 마사지 가게, PC방, 경매학원, 저기는 다니려고 했었는데, 경매학원, 다니질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뭐, 저녁에 뭐. 포토샵, 대패삼겹살, 그 다음에 유성 횟집, 유성 횟집, 그 다음에 여기는 등촌칼국수라고 되어있네. 등촌칼국수. 조금 더 저 안쪽으로 한우국밥집 저거 먹어봤죠. 부산오뎅도 먹어봤어요. 사실 옆에. 부산오뎅. 그리고 한우국밥집. 다 저쪽으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복삼겹. 대복삼겹. 그 다음에 저쪽에 보강집. 곱창집도 있고, 퍼프집이 있구요. 막창. 노래연습장. 여수 밤바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는 뭐 음식점이 너무 많으니까. 팔각도? 팔각도가 있네. 포차천국. 그 다음에 구이구이 쪽갈비. 정통집. 정통집이 있어요. 여기는 족발전문점. 족발전문점인데요. 그 다음에 마포갈매기. 그리고 건너편에도 족발이 있어요. 송개남 족발. 그 다음에 정통집. 여기 송개남 족발집. 그리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포갈매기. 이렇게 봤죠. 가오 불고기. 그 다음에 한판 닭갈비. 저거 먹어봤던 것 같아요. 육해공 한판 닭갈비. 그 다음에 여기는 유성갈비라고 되어 있네요. 유성갈비. 깔끔해 보이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 여기 좀 후미진 곳에 있어서 그런가. 그쵸? 그쪽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 아구찜. 아구찜찜. 그 다음에 준짜장. 여기서 좀 먹고 싶은데 준짜장을. 아 못 먹어 봤어요. 준짜장 맛이 좀 어떤가. 유성갈비찜. 습불돼지식장이죠. 그 다음에 찜닭. 닭볶음탕. 포차일번지. 포차일번지. 아 오픈해놨네. 포차일번지.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래방. 여기 노래방 많죠. 당구장. 그 다음에 여기도 고깃집인데 뭐죠? 상어가. 와 여기 사람 많은데? 맛있나요. 삼겹사 전문이다.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다. 삼겹사 전문. 아 목구멍. 아 목구멍이 이게 프랜차이즈구나. 저번에도 저기 어류동에서도 우리가 목구멍 먹어봤거든요. 아니요? 아 여기서도 이렇게 하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래방 다 있죠. 그 다음에 참치. 그 다음에 역전 할머니 맥주. 할머니 맥주. 이렇게. 아 목구멍이구나. 그 다음에 곱창. 이렇게. 네. 자 내거리에서 못 찍은 곳을 좀 찍도록 할게요. 저쪽에 스터디 센터가 있네요. 그 다음에 통증의학과. 청담마사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 여기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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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모, 올리브영, 탕후루, 아이디어 안경원, 하루엔소쿠, 여기가 뭐죠 하루엔소쿠가 뭐야 돈까츠 우동하고 돈까츠네요 백다방 백다방이죠 파수쿠찌 파수쿠찌 손님이 없어 아 여기 탕후루 이게 인기죠 우리 애기가 많이 이용했던 약국 이 약국 스마일 약국 메가커피 메가커피에요 여기 메가커피 중화요주 성료 김관 닭발이네요 굴딱발 여기 애기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다시 홈플러스 왔어요 저기 보면 cgv가 있고 쿠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이처 컬렉션 네이처 컬렉션이죠 그 다음에 도넛츠 가게 도넛츠 가게 도넛츠 가게 여기 많이 먹었어요 도넛츠 가게도 그 다음에 스타벅스 스타벅스 사진관도 있네 요즘에 사진관 잘 못보는데 사진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주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국밥 어 사람 있네요 전주 콩나물국밥 여기 뭐야 셀렙 셀렙은 뭐야 그 다음에 또 안경원 정찰제 이렇게 해서 아 다 찍었어요 가오덩을 월남 샤브 샤브 톡톡 그 다음에 킹스 제가 불가마 킹스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잘 가는 불가마 킹스 여기 여기 불가마 킹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 하고 가오동 전체적으로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